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고맙습니다. 안녕하세요. 슈퍼주니어의 교영입니다. 저런 슈퍼주니어!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강렬한 노래예요. 다시 또 바쁘게 뛰어가시더라고요. 네. 여러분 모르셨죠? 네. 제일 계신 분들은 진짜 성식이 형 춤 줄 알았죠? 네. 제일 계신 사람들은 지금 조교시 형도 면목으로 보여요. 근데 제가 이거 나는 성식이 저렇게 말랐었나? 제가 이벤트를 준비해온건데 괜찮았나? 혹시 여쭤보겠습니다. 괜찮았나요? 네. 결혼식이 형 성식이 형 노래 불렀지만 그리고 제대로 불러주셔야 게스트상 게스트 아닙니까? 그러면 네. 준비는 안 됐는데 제가 듣고 싶은 거를 신청해도 돼요? 나 성장 들려가세요. 네. 들려가세요. 저 쏘리 쏘리 듣고 싶은데요. 아니. 저 혼자야? 네? 혼자야? 그럼 누가 도와줘? 혼자서 한 20명처럼. 아니면 만에 티에 달려해야 됩니다. 불러주시면 안 돼요? 네. 그러면 오! 들려가세요. 비재현씨가 원하시는 쏘리 쏘리라고. 혼자서? 혼자서. 혼자서. 이게 정신에서 어느 곳에서 한 적이 없어요? 혼자서 한 적 없어요? 혼자서 누구도 한 적이 없어요.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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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잘 비나 우리가 뭐 혼자 연습했는데 뭘 민망한거야 그럼 옆에서 가르쳐줄까? 그냥 옆에 있어줄게요 여러분 머리가 못 쳐다둘거 같은데? 즐거움을 해주시면 되게 오부라들고 와서 되잖아요? 제가 이제 여기 슈퍼중이여 열대한 명의 모습 우와~~ 박수 한번 해주세요! 우리 차에서 올라오는거야 우리 귀를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 제가 열심히 한 번 보셨죠? 제 마음만은 여러분들께 전달이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하늘에 있다가. 부산에. 부산에서도. 우리도 이제. 오가전에 인터넷에 있었고. 세계적인 가수죠. 중국에 있었고. 우리. 제 동생입니다. 마지막으로 하나는. 마지막으로 하나는. 질문해도 될까요? 유세윤에게. 유세윤에게. 무료 콘서트. 무료 콘서트. 똥입니다. 참 맛있는 똥이죠. 고맙습니다. 예. 그래. 우리 규현씨. 다시 한번. 규현씨. 또 바쁠게요. 감사합니다. seyu. 뭐라고? 어? 아 기다리시라고 저희가 의자좀 드실래요? QNC분들도 빨리 만드시겠어요